안녕 나는 핑크 봄발바 안녕 안녕 나는 핑크 봄발바 안녕 우리 여기 있는데? 저기에 빠지 마 나는 핑크 봄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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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워딩발발바 너는 뭐냐? 을색! 지금 우리 학교 무시한 것 같지? 너는 뭐냐 갈색이라는 건 나한테 자기애는 고양이 그거 알아? 우리 학교 이거 별명 바퀴벌레였어 색깔때문에 색깔때문에 진짜 고마워 그지 우리 명분 지느려고를 지수환이 무시했어 진짜 나 만나자마자 지우환은 그게 뭐야? 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우아 언니가 자꾸 우리 보고 무서운 언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무서운 언니들이야? 했는데 언니가 치마 길이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지 보자 이렇게 하고 우아 언니가 입은 거 보자마자 나 어떡했어 우리 무서운 언니들 맞았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교복은 처음 그대로가 제일 예뻐 그치? 자 여러분 조명이 이게 중요하네 살짝 뒤로 와야 돼 살짝 뒤로 와서 전체 포토타임을 잠깐 갖고 바로 리얼 무대를 해봤자 우리 시간이 없대 대박 이러면 그렇지 이거 빼줄 수 있어 땡큐 우리 앉아 옳지 나랑 타인이랑 온길 완전 총괄이 되나 케이 씨 빨리 와주세요 포토타임 10초 줄게 아 첫 번째 하나씩 던져줘 졸업사진 프린클소 가져다 놓고 이렇게 찍어줄게 졸업사진 이렇게 보내다 졸업바지 돌려줘요 나 안 돼! 안 돼! 못 알아! 안 돼! 돌려줘요! 정말? 떠나지 않을 책이 있어 진짜 양복했어 그럼 나 초중보 다 올린다 수아이가 감당 가능해? 난 괜찮대 우리 다 올려! 난 초중보 다 올려! 또 초중보 다 올려! 또 초중보 다 올려! 또 다 올려! 천재 천재! 우리한테 제니이가 찍어줄게 세리랑 고창으로! 세리랑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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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인 세유로운 장두 짠! 모두가야 표고다!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그거 알지? 친구들이랑 찍어줘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찍어줘요 아 빨리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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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봐! 오른쪽! 오른쪽 붙잡을게요 오른쪽! 원주씨 가운데! 원주씨 가운데! 원주씨 가운데! 또 또 또 컨셉! 또 또 컨셉! 꼬미랑 가족 사야 돼! 꼬미랑 가족 사야 돼! 꼬미랑 가족 사야 돼! 꼬미랑 가족 사야 돼! 자, 꼬미랑 가족 사야 돼! 언니 가운데 있고 언니가 엄마니까 가운데 있고 자, 꼬미! 꼬미! 꼬미 투! 아, 막내를 원래 앞을 다 잘 써요 맞아, 안 써야 돼 되게 사진 찍기 싫은 편이 없어서 미소! 뭘 좀 봐주다 이거 맞지? 내가 언제 끝나! 엄마! 사진 찍기 싫은 편! 좋아, 이제 사진 다 찍고 호랑 소리 참 좋겠어! 대구리 집 딸! 맞아, 이상한 말이야! 대구리 집 딸! 근데 나 대구리 집 딸 진짜 사진 찍기 싫어! 응 누가 내버려 본다 자, 우리 리얼을 보여줘 볼까? 그렇다! 그래! 좋아! 크라운들은 진짜 리얼이 보고 싶었거든 리얼? 너무 보고 싶었어 크라운! 그 전에 우리 단체 사진 하나만 찍어도 돼? 크라운이랑? 좋아! 다 초사권 허락한 거지? 안 올릴게 안 올릴게 초사할게 아, 이거 와라? 진짜 저번에 크라운들이랑 그냥 사진 찍고 나서 아, 힘들어 너무 그... 시간을... 공허가 있다 공허가 있다 맞아 우리 갔어야 돼요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있지? 하나, 둘, 셋 부끄러우면 얼굴 가려도 돼 어, 가려도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용히 해 자, 다 보자 간다 나 이거 이거 해 어, 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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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볼게 리얼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너무... 어떻게 사람을 안팔 수가 있어 나 탈거 어떻게 다 스윗하냐 이거 렌터다 어, 알았어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아 본인 소울래야? 됐다 어이구 응 됐어? 허니도 같이 춰자 응 허니 됐어? 아이고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춤추다가 콧김기가 자꾸 걸려서 얹어 오케이 그랬어 오우 뭐 했다고 힘들지? 우리 제대로 춘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어 그래? 어 그래서 힘든 거야? 나 이거 만든 거 왜 틀렸어 마이크 다운 하죠 마이크 다운 하죠 고마워 언니 이게 막 세제 때로운 거 손톱해 손톱해 부러워 이제 이거 해야 돼? 안해도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꾸력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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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어 좀 부탁해도 돼 앞이 해도 돼? 어 안 살래? 안 살래? 이렇게 꾸력이야? 해? 가져와 자 여러분 숙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 클럽 너 없는 옷을 많았고 하 그게 뭐야 하하하하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옆에서 뿌려줄게 사진 찍어 아 뭐야 평생 함께 하자 자 준비됐지? 아니 우리가 뿌려줄게 포즈도 해야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됐지? 하나 오 못 맞아 하나 둘 셋 아 자 다시 그래 언니 일로와 안녕 자 일자로 서서 갈게요 잘 찍어요 잘 찍어요 하나 둘 셋 잘 찍어요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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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클럽은 우리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가야돼 어 어 오늘 너무너무 와줘서 고맙고 또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 아쉽다 매번 이별은 그쵸? 어 그래도 자주자주 볼 수 있도록 우리 클렉씨가 노력할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고 다음 회사람도 있나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왜냐면 우리가 보고 싶으니까 맞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건의해 볼게 하하하 말하면 안되지만 체험보다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 라고 정도만 말할게 그리고 쿠키 받은 것 쿠키 받은 것 중에 잘 조합해보면 수포가 있을거야 맞아 눈가한테 우리가 써놨거든 글자를 써놨는데 이게 한 명껄로 된거 아니야 잘 잘 조합해봐 하하하 너무 사악한가 아무튼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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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도 돼? 어 근데 회사람은 진짜 이번에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진짜 빨리 빨리 말할게요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들 이제 추워지는데 뭐 조심해야겠어? 오늘 진화다고 했고 좋겠어 진짜 하하하하 Gig 진짜 두개 조심하고 오늘 진지하고 온걸을 외쳤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살아 나 하찜하 data 아 오늘도 진화 똑같으니까 이거 빨리 해주는데 넘어운까 봐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해 진짜 이따바oires 사랑해 알았지? 우리가 맨날 옆에 다루고 있지마 Rechts 다음에 수환이가 메인 래퍼로 나올거야 기대해줘 어? 자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클있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 행복했어 사실 좋아 진짜 언니 긴발랭 해 천국 천국 언니 사랑해 너 목 갈 듯 아 너 목 갈 듯 진짜 콜라모니 그루렁 야옹 팔랑 펑랑 해줬어요 오 나 갑시다 야옹 그루렁 야옹 허름 펑랑 펑랑 안녕하세요 안녕 사랑해 낮에 각색의 소리를 내고 안녕 꿈지 말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셋은 남색 안녕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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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뺏겨 널 써 Bad I don't wanna let you down 신입한 걸은 내 단어 널 나는 더 네가 가져올 이겨서 네게도 모든주의 확실하게 몰려나다니는 미덕한 게 원아 기쁘게 다 같이 한 임들 다 같이 한 임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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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